네 오늘은 나는 회사 다니면서 강남 꼬마빌딩 지었다의 저자 조르바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월급쟁이 강남건물주 조르바입니다. 저는 국내 IT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14년차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남에 꼬마빌딩을 지으면서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하고 노하우를 책으로 출간하기도 한 작가입니다. 제가 여기 출연하게 된 이유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맨땅에서 헤딩한 경험을 조금이나마 성장일기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강남 꼬마빌딩 건물주를 이렇게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내 IT기업에 다니고 계시다고 하니까 너는 이렇게 좋은 기업 다니니까 이런 강남 꼬마빌딩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도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꼬마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자기 돈 비율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부분 꼬마빌딩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건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월급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본인의 신용과 그리고 꼬마빌딩의 담보 가치를 활용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충분히 꼬마빌딩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 상상입니다만 이제 뭐 급여도 적지 않을 것 같고 복지나 이런 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강남 꼬마빌딩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거예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좀 있었어요. 저도 원래는 꿈은 회사에서 별을 달고 이문이 돼서 되는 꿈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거에서 부동산 채택이나 이런 채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걸 목표로 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계기는 제가 모셨던 상무님이 단 한 시간 만에 이제 퇴직 통보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한 시간 만에 이제 본인의 직장과 매달 나온 월급이 한꺼번에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회사는 이제 지금은 안전지대이지만 회사가 영원히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절실하게 좀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신 이제 엔지니어 부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분도 회사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그 언역 명예퇴직 좀 빨리 명예퇴직을 하시고 이제 그 제2의 삶을 좀 생각해 계획하신 분이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보니 회사에서 일했던 그런 업무 20년 동안 했던 업무하고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그 일자리도 그 일자리도 구직 상황이 만만치 않고 또 그리고 본인의 경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의 현실을 보니 알만한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 택배 회사와 회사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버스기사를 이렇게 투자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면 거의 금금금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동산 투자와 또 재테크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내가 어느 정도 이루지 못한다면 저의 20년 후의 생활의 모습도 비슷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니 뭐 근데 이게 뭐 상모님이야 뭐 어차피 임원이라는 게 뭐 임시 직원의 약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뭐 임원까지 할 때까지 회사에서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K 부장님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일반적인가요? 어떤가요? 주변에 뭐 그 제가 요즘에 그 저희 부장님들을 보면 그 회사에서 일하는 물론 이제 그 업무이 다 다르겠지만 50% 이상은 본인이 했던 업무를 업무의 연장선으로 그 직업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뭐 아시다시피 거의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서 그 구직자를 구하는 그 환경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이제 그 인생 이모작이란 부분들을 항상 좀 심각하게 고민할 때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 선배들의 사례를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회사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위기감이 드셔서 맞습니다. 부동화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강남아파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네. 어떻게 이 꼬마빌딩 쪽으로 가신 거예요? 처음부터 꼬마빌딩을 꼬마빌딩 건물주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충격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 재테크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 아파트 투자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2013, 4, 5년 그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으로 이제 꼬마빌딩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월세를 조금 조금씩 따박따박 하나씩 만들어가는 방법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그 어 어떤 투자를 통해서 시대 차익을 통해서 만약에 제가 그 40세 중반, 50세 초반에 그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50세 이후에 20, 30년 정도의 그 연봉이 만약에 마련된다고 하면 시대 차익을 마련된다고 하면 저는 그거 그 돈으로 저에게 회사가 아닌 제가 저에게 주는 월급으로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두 번째 방법으로 저는 이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꼬마빌딩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의 그 아내와의 소통, 또 아내분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없었나요? 네. 그 저의 와이프의 경우는 이제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이고 저는 상당히 공격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많이 좀 티격티격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제 어 저의 저랑 좀 그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조금 어느 정도 그 제가 그 처음부터 이제 큰 투자를 하지 않았고 조그만 투자부터 이제 했던 결과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과 또 결과물들을 보여주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같이 이제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좀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꼬마빌딩을 이제 투자해야겠다. 그 당시에 뭐 실제 뭐 현금이라고 할까요? 네. 그 투자 자본이 얼마가 있으셨던 거에요? 음 제가 이제 2018년, 2017년 말, 2018년 초에 이제 꼬마빌딩 투자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기본 제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 네. 그러니까 종잣돈이라고 하면 꼬마빌딩을 살 수 있는 최소의 자기 자본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레버즈를 뺀 자기 자본인데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사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와 그러면 그래도 꽤 큰 돈이 있으셨네요. 네. 그럼 이 10억에서 15억 정도 있으면 제 생각에는 진짜 투자의 옵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정말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아 강남 꼬마빌딩이 최고였다 이거였나요? 어 꼭 그렇진 않았고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강남 아파트를 살려고 투자를 하려고 이제 좀 돌아다녔는데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017년 중후반 그때는 이제 이미 강남 아파트 그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어 지금은 조금 물론 이제 그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도 싼 가격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비쌌다는 생각을 좀 하고 조금 어느 정도 그 강남 아파트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포기하고 이제 그 강남 아파트를 임장하면서 네. 근처에 이제 먹자 골목 쪽으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어 정말 우연치 않게 현재 그 식당이 1층에 식당이 있는 꼬마빌딩은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당시에 이제 강남 아파트가 한 34평이 한 20억 정도 됐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어 그 바로 옆에 꼬마빌딩 그렇다고 하면 한 그 한 80평 100평 정도 됐으니까 한 50억? 50억 정도 되겠지라고 이제 평소로만 따지면 땅값으로만 따지면 됐는데 네. 실제로 이제 부동산에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 어 시세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거의 한 10억 가까이 좀 싼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왜 싸지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네. 어 이제 그 근처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강남구 개포동이라는 그 동네 자체가 그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신축되기 직전이었어요. 네.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저평가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 저는 이제 부정산 투자할 때 그 가격이라는 포인트를 보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이제 그 꼬마빌딩에 어 기본적으로 10억에 10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다고 하면 투자해 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10억에서 10억의 중작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10억에 15억이 다 투입이 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네. 얼마 정도 있으면 좀 음 해볼 수 있나요? 강남 꼬마빌딩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강남 꼬마빌딩 지금 현재 어 상황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 금리가 어 그 2% 중반에 3% 초반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차 시장도 지금보다 훨씬 탄탄한 그런 환경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 현재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강남에 어 그 개포동이나 일원동 조금 끝자락이라고 하더라도 네. 최소한 20억에서 20억 사이는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지가의 시대 상승도 있었고 네. 또 금리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어 레버리지에 통한 이자 비용이 어 불과 3, 4년 만에 그 비교했을 때 거의 한 두 배 정도 올라 두 배 정도 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안전적으로 봤을 때 20억 25억 최소 25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억이 없으신 분들은 어 강남에 꼬마빌딩은 좀 어렵다 싶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0억 미만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내외 갖고 계신 분들이 아 나는 이걸로 아파트 투자할까 아니면 강남은 아니더라도 네. 비강남권에 꼬마빌딩 이런 걸 살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은 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방향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 아파트는 아무래도 좀 그 시대 차익이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10억이라는 금액을 통해서 나는 어 월세 나오는 시스템을 갖고 그 안정적으로 노후에 좀 생활을 해보겠다라는 관점을 했을 때는 네. 물론 이제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뭐 그 서울 외곽 쪽 외곽 쪽으로는 어 그런 10억에서 10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꼬마빌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꼬마빌딩 투자가 낫다 이거예요? 강남권이 아니어도? 아 그 개인적인 네. 그 개인적인 그 투자 목적이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아 월세 수입을 인지하면은 강남 아파트나 뭐 이런 아파트 투자보다는 네. 네. 비 강남구에 꼬마빌딩을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종잣돈 15억 이렇게 큰 종잣돈 가지신 분이 처음 이제 돼가지고 그 종잣돈 어떻게 마련했을까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네. 아마 이걸 아직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많은 분들은 아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님이 물려줬나 보다 생각 같은데 실제로 어땠나요? 아 절대 아닙니다. 그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거는 거의 10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대기업이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월급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그 제 월급의 한 70% 정도는 부동산 투자하는데 이제 그 종잣돈으로 거의 할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70% 할당된 그러니까 매달 매년 할당된 그 종잣돈으로 부동산 소액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 결국 이제 그 자산을 키워서 그 수익화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저의 종잣돈과 또 수익화된 그 자산의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 수익화된 금액을 포함해서 한 15억에서 15억 사이가 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월급을 저축해서 모은 게 아니고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하셨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강남에서 내 명의로 된 대지 지분에 대한 의미를 써주셨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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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되게 참실하게 다가왔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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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에서 대지 지분 뭐 한 평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포인트는 한 그 꼬마비딩을 지을 수 있는 한 50평 아니 최소한 60평 정도의 그 대지 지분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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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 대지 지분 일단 강남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제 그 투자하고 싶은 지역 희소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대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그 오를 수 있는 그 가격의 가치가 가치와 가격이 동시에 오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의 그 자신의 돈을 담을 수 있는 안전자산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는 최고의 그릇을 갖고 있는 갖고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지 지분은 그 아파트 대지 지분하고 꼬마비딩 대지 지분하고 다른 점이 아파트 대지 지분은 이제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아시다시피 재건축하기에는 시간도 그 수십 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과 또 조합원 설립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서 내 맘대로 그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오롯이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지 지분에 대해서 건축 허가만 받으면 네. 네. 6개월 1년 사이에 새로운 꼬마빌딩 사업성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꼬마빌딩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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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017년 18년 그 시기에 강남에 꼬마빌딩을 투자하셔가지고 희색 차이도 꽤 많이 오르셨고 뭐 웨에서도 지금 받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아마 그래도 뭐 친하신 뭐 지장 동료나 뭐 지장 동료까지 아니더라도 가족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빨리 돈 모아서 이렇게 이런 쪽으로 투자해봐라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안 하시나요? 저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 꼬마빌딩 강남에 꼬마빌딩 갖고 있는 것도 가족 외에 그리고 아주 친한 그 지인들 빼고는 네. 회사에서는 절대적으로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이런 걸 뭐 그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네. 꼬마빌딩 하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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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근데 블로그에서 이제 그 댓글이나 뭐 이런 글들을 보면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돈이 많았겠지. 네. 금수조겠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꼬마빌딩을 투자하는데 어 물론 이제 압구정이나 청담동 이렇게 아주 고가의 꼬마빌딩을 투자하는 데는 분명히 큰 현금으로 인과 그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잘 찾아보면 그 직장인도 투자할 수 있는 강남 꼬마빌딩이 있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기본적으로 꼬마빌딩 자체를 구입할 때는 어 레버리지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물 그 담보 가치에 따른 레버리지를 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금수저나 연예인들이나 하는 그들만의 리그의 그런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험했을 때도 네. 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오해가 큰 아니다. 그 자기 자본에 그 오해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무래도 어 꼬마빌딩을 그러니까 신축의 경우를 좀 예를 들자면 네. 꼬마빌딩 짓다가 10년 늙는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요. 네. 어 그것 또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꼬마빌딩 신축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회사에서 그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기획하고 뭐 설계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이런 그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듯이 네. 꼬마빌딩 신축도 그 설계 그리고 그리고 시공사 그리고 건물 관리 같은 경우는 건물 가성비 있는 전문적인 관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들을 잘 그 섭외하고 컨택하고 내가 리딩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 생각했던 것보다 그 꼬마빌딩 신축하는 데 어 많은 그런 스테이스나 이런 부분들 좀 어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꼬마빌딩을 어 이제 사거나 아니면 이제 신축한 다음에 관리하는 게 정말 문제일 것이다. 예를 들면 24시간. 그렇죠. 뭐 이제 민원 대응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그런 예측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일부러 맞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새벽에 전화 오고 새벽에 그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네. 어 주차장 주차를 차를 빼야 되는데 네. 어 이제 야간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이게 차를 주차 차를 빼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저보고 어 전화 와서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어 건축주나 건물주가 이제 혼자서 오롯이 이제 건물 관리를 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프로테크 업체가 많이 스타트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관리하는 업체들 통해서 이제 어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있게 그 건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민원 대응은 어 이런 프로테크 업체에서 1차적으로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만 건축주가 하게 되면 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는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제 그 공실에 대한 좀 불안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공실 상가가 뭐 들어오지도 그 사람 공실이 텅텅 비었다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어 맞습니다. 물론 그 상가 만약에 꼬마빌딩의 구성물을 어떻게 이제 가져가느냐 그 차이인데요. 네. 꼬마빌딩 안에 이제 상가를 어 전부도 전부로 가져가면 좀 리스크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 저는 이제 월급쟁이 이제 회사원들의 이제 투자 은퇴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추천하는 상품은 상가주택이고요. 그러니까 1층에 상가가 1, 2층에 상가가 있고 나머지 한 2, 3, 4층에 주택이 있는 그 약간 혼합적인 그래서 이제 그 한쪽에 올인하지 않고 약간 리스크를 좀 해칙할 수 있는 그런 구성품으로 좀 넣는 걸 좀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상가 예를 들어 상가 공실이 있더라도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약간 임대료를 조금만 낮추더라도 그 수요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 한 7, 80%의 공실은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낡은 이제 주택을 사서 허물고 새로 지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애초부터 내가 이걸 사서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예 지어진 걸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선택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어요? 어 약간의 고민은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이제 그 우리가 제품을 기성품을 사느냐 아니면 원재료를 사서 이제 가공하는 그 차이는 결국 이제 전체적인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어 이제 다 지어진 걸 사면 네. 아무래도 그 건축비 플러스 그 건축주가 붙이는 풀면까지. 그렇죠. 그것까지 다 이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한번 지어보자고 이제 도전을 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각각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컨셉을 잡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좀 신축 되었다고 하신축된 제품들 그 건물을 하더라도 약간 마음이 드는 건물들이 많이 대부분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냥 짓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럼 그 짓는 과정에서 좀 뭐 어려웠던 에피소드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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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게 특이하고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배우고 있나요 혹시? 네. 네. 그 짓는 과정에서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짓기도 전에 네. 네.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건물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시던 임차인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셔야 돼요. 약간 전문용어로 명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건물에 원래 기존 건물에 한 6, 7분 정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원활하게 협상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물을 사면서 레벌지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꼬마빌딩 신축에서는 시간이 정말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해서 준공을 한 다음에 임대를 세팅해야지 그 다음에 임대료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신축조차 못하면 계속 이재만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명도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었고요. 왜냐하면 명도를 하다 보면 각각의 분들이 기본적으로 나가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에 사업을 하시던 분도 계시고 영업 다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명도할 때는 기본적으로 각계전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장 좀 빨리 나가실 수 있는 임대 기간이 짧으신 분들과 협상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기간이 많이 남고 좀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그런 임차인 분들과는 제일 마지막에 협의를 하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일 마지막에는 1층에 식당하신 분과 마지막에 단툴이 남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무리한 이사금도 요구를 하셨지만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결국 꼬마 빌딩을 지을 때 철거를 할 때는 건축 허가가 있는 상태에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폐소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좀 주지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냥 나가실 수는 없으니까 밖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이사비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제안을 드려서 다행히도 뭐 한 3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명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가 가장 저는 꼬마 빌딩 신축하면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2년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정말 이제 그 이자 비용과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거의 신축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뭐 건축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건축 과정은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축하는 경우에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에 종합건설사 조금 이제 실력이 있는 종합 중견기업인 종합건설사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집장사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종합건설사를 좀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그 지역에도 경험이 많고 또 이런 자재나 이런 수급도 확실히 더 빠르기 때문에 좀 돈을 더 드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제 건물을 만들어내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짓는 데에는 별다른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건축비의 차이는 뭐 컸나요? 건축비는 아무래도 집장사 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로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집을 짓는 분들인 경우가 가장 아무래도 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합건설사는 그보다 한 제가 2018년 기준 당시에는 한 1억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습니다. 총액이? 네. 총액이. 그래서 한 건축비가 10억이라고 치면 직장사분들은 뭐 9억까지도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종합건설사 같은 경우는 한 11억 가까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차이 났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하게 종합건설사를 선택하는 게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은 그 처음에 그 낡은 주택을 샀을 때 이게 대출을 끼고 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집을 허물고 또 건축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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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다 뭐 금융기관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어. 기본적으로 그... 네. 해결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기사 자주 보시면 PF 대출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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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는 한 토지나 토지나 토지대출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건축하는 경우에 이제 현재는 그 맹지나 아주 그... 오래된 구축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건축 계획이 있고 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예를 들면 뭐 더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은행 기관에서는 그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출은 토지담보대출과 그리고 이제 건축비의 한 50% 정도 토지는 한 토지에서 한 80% 그리고 건축비의 한 50% 정도의 대출을 이렇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건축비를 전액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아. 아닙니다. 그... 어. 그러니까 그...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7, 80%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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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방식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건축비에서는 건축비가 10억이면 한 5억 정도 네. 네. 20% 정도 이렇게 건축비를 이렇게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금액을 합쳐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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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 짓기 전에 구축 건물의 감정 가격보다는 높게 대출이 될 수는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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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내에서 이제 건축비의 상황에 맞게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일단 일단 옛날 집이 있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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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걸 이제 허물고 짓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뭐 10억인데 아까 건축비가 50%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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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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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건축비에 이렇게 맞겠네요. 건축비의 50%는 대출받았고 50%는 제가 충당하고 나머지 이제 또 제 돈에서 토지안보대출 충당하고 그렇죠. 제가 좀 말씀드렸려고 했던 포인트는 이제 최소한 건축비 정도는 있어야지 이제 금리가 좋은 시절에도 건축할 수 있다는 포인트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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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내가 뭐 영끌에서 낡은 집을 샀다. 네. 그런데 여기서 건축비는 내 자본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최소한 건축비는 있어야지 그 건축할 수 있는 최소 자기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그 강남 꼬마빌딩을 사시고 새로 지은 곳이 개포동이라는 곳이잖아요. 네. 네. 개포동을 이제 투자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은 그 강남 일단 강남에 있는 꼬마빌딩을 이제 사고 싶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압구정 청담동 이런 데는 도저히 제 직장인으로서 도전할 수가 없는 지역이었고요. 물론 이제 임장은 그 가장 좋은 지역부터 이제 보면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가격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접근할 수 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강남구 개포동하고 이론 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포동에 좀 집중했던 이유는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어느 다른 강남 지역보다 좀 평당 가격이 쌌었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강남 그 아시다시피 강남구 개포동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신축하게 되면 거의 1만 세대가 그 지역에 이제 새로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1만 세대의 세대의 유동인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상권을 그 상권을 좀 더 확장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재건축하는 아파트 바로 인접한 꼬마빌딩의 시세는 재건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이제 관심을 갖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상승한 만큼 그 인근의 꼬마빌딩의 지가도 키맞춤 형식으로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포커싱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개발 호재도 그러니까 아주 확정적은 아니었지만 논의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강남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역이 없는 곳이 강남구 개포동인데요. 물론 이제 그래서 가격이 좀 싼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위력 하천선 역사가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었고요. 지금도 뭐 논의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의 호재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예상되는 호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강남구 개포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을 일단 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반대편으로는 산 그러니까 구룡산도 이제 끼고 있어서 가보면 그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구축 건물을 이제 허물고 신축하려고 하는 거는 주택이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주택의 수요도 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실에 대한 부분도 조금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동산 투자할 때 항상 중요하게 나오는 게 입지 분석이잖아요. 이 꼬마 빌딩의 입지를 분석하는 것과 뭐 아파트 입지 분석이 좀 다른 점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입지 분석은 아파트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학군도 봐야 되고 교통도 봐야 되고 일자리도 봐야 되고 유동인구도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이제 그 입지 분석 방법이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좀 저는 그 꼬마 빌딩 투자할 때 임디 소득 아니면 집가 상승 둘 중에 하나의 포인트를 이제 노리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저는 이제 집가 상승의 포인트를 봤을 때 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좀 지역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그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 인근의 그 먹자 골목이나 그 빌라촌의 꼬마 빌딩을 이제 그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집가 상승되는 부분이 신축 이후에 꼬마 빌딩으로 키맞춤 형식으로 시간차를 두면서 이제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매입했던 개포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었고요. 근데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사실 아파트는 이게 뭐 어느 아파트의 뭐 32평형은 얼마다라는 게 진짜 뭐 주식처럼 딱 시가가 있잖아요. 어플도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요즘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꼬마 빌딩은 뭐 땅 크기도 다 다르고 땅 모양도 다르고 또 뭐 건물 상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시사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좀 시세를 어떻게 해야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 제가 그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먼저 이제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꼬마 빌딩이 보이면 저는 일단 우선 어 이제 그 꼬마 빌딩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허름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네. 중개소에 가서 이제 그 실거리 가격과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나와있던 매물들 이런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이제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분위기를 좀 파악하는데요. 현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가 좀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그 엑시트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건지 뭐 이제 이런 걸 좀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가격을 먼저 파악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조금 그 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가격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있는데요. 프로테크 업체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그 첫 번째 가격은 밸류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가격이나 아니면 그 신축 계획 때 사업성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여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랜드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더 이제 그 확인하는 건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토지 가격과 이제 전체적으로 그 신축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플들에서 추정하는 가격은 사실은 실거래 기반을 하기 때문에 현장 가격과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물론 어떤 관점의 중요에 따라서 어떤 그 사용하면 AI 시스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오차범위에는 뭐 거의 한 5% 10%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들을 통해서 이제 거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로 꼬마빌딩은 말씀 드렸듯이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받고 사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꼬마빌딩은 얼마로 판정을 할까라는 걸 이제 보러 갑니다. 근데 보는 방법은 정확하게 이제 감정 가격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사실 감정 가격 받으려면 감정 평가 기관에 수백만 원 주고 이제 받아 확인을 하는데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은행에 가서 내가 이 꼬마빌딩을 매수할 건데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은행에서는 이제 감정 평가 기관에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탁상 감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말 그대로 탁상 감정은 이런 탁상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감정 평가사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나오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 평가사도 실제로 감정 평가 금액보다 더 높게 그 탁상 가격을 주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탁상 감정 가격으로도 충분히 은행에서 판단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정 예를 들면 감정 가격이 실제 호가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면 그 건물은 저평가됐다. 조금은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강남에 개포동에 꼬마매딩을 샀을 때도 감정 가격하고 실제 그 건물 매위가하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평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가를 가지고 이게 좀 저평가되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뭐 시장에 가보면은 뭐 감정가보다 대부분 비싼 게 맞나요? 아니면 비슷한 게 맞나요? 아니면 적은 게 맞나요? 아 비싼 게 많죠. 비싼 게 많죠. 왜냐하면 이제 호가라는 자체가 감정가보다 더 이제 주인을 매도하는 분의 좀 의중이나 그런 희망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비싸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께서 그 물건 지금 이제 신축하신 그 낡은 주택을 사셨을 때는 아 이게 저평가 요인이 가장 컸어요? 아니면 뭐 입지적인 요인이 가장 컸어요? 뭐 다른 뭐 어떤 게 좀 매력이 있었나요? 어 저평가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일단 가격이 쌌습니다. 가격이 강남의 이제 그 평단가로서 그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사이니까 지금 뭐 지금 어느 데나 다 올랐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경기도 가격 아파트 가격 구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그런 포인트들이 보여서 이제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꼬마 빌딩을 사면은 이게 사업자 등록은 뭐 필수인가요? 아 네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보통 사업자 등록하는 이유는 이제 가장 큰 건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임대사업자,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꼬마 빌딩 살 때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장인과 다르게 꼬마 빌딩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나 각각 시설 관리비, 유지비 그런 비용에 대해서 경비로 지출을, 경비 지출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 나중에 소득세나 이런 소득세를 낼 때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건 또 꼬마 빌딩 내 주택이 있다고 하면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그 절세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8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 할 경우에 재산세와 그리고 취득세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소득세 그리고 이제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모두 이제 그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부 대신 이제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각종 이제 그 지켜야 할 룰들이 좀 까다롭게 있고요. 만약에 그 입안 시에는 과태료 수천만 원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그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말소되면 그 강제 말소될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받았던 그 혜택들을 모두 뱉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의무와 혜택을 모두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꼬마 빌딩을 이제 가져가시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그 양도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주택인재 사업자를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신축을 해서 이제 시가 약간 이제 예상되는 이제 매매가가 4, 50억 정도로 보는 건가요? 제가 그 처음에 그 매입했을 때는 총 사업비가 총 한 40억 정도 들었고 4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격은 32억 그리고 이제 건축비난 10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취득득세나 이제 그 세금 부분이 한 2, 3억 돼서 45억 되는데요. 현재 시세로는 이제 실거래가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실거래가, 감정가격 그리고 추정치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으로 한 75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아 이건 좀 민감할 수 있긴 한데 맞아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부터 드는 질문이 아니 그러니까 75억의 이제 그 강남의 꼬마 빌딩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큰 이제 부동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려하시면 이건 것 같아요. 세금 유지하면서 내는 세금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전부 시도 내야 되고. 네 맞아요. 그 얼마나 나와요 이게 75억 정도에 급했으면 그게 이제 그 구성물에 따라 달라요. 다른데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주택이 그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에서 5층까지 주택인데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60제곱미터 주택임대사업자 장기 8년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무를 또 지키게 되면 재산세에 대해서는 60제곱미터 이하에는 75%가 면제돼요.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소득세도 합산 배지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택으로 카운터하지 않기 때문에 꼬마 빌딩을 통해서 내는 종합부동산소득세는 단 0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75% 갖고 있고 종합부동산소득세 이런 거 안 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대사업자를 하면서 이제 그 계약갱신할 때 임대료를 5%만 이상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보증법도 가입해야 되고 부기등기도 가입등기도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임대사업자 기간 동안 양도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강력한 좀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키면서 한다고 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금의 절세 방안도 생각보다는 꽤 많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네. 어 그 8년 후에 만약에 8년을 정하는 장기 임대 8년을 가입했는데요. 그 8년 뒤에는 이제 매도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의 그 양도차액의 50%에 대해서는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시세차액이 뭐 20억이다라고 하면 20억 중에서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양도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꿈이 강남 꼬마빌딩 건물주가 되셨는데 넥스트 레벨은 뭐예요? 아 강남 꼬마빌딩을 진짜 실제로 가져보니까 다음도 어떻게 투자는 계속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의 뭐 투자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은 뭘 갖고 계세요? 사실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빚을 갖는 건가요? 이제? 융자를 갖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그 강남 꼬마빌딩은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가고 그 지켜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있고 뭐 그 또 향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안정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유지하는 거에 이제 포커싱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8년 임대 이후에는 매각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제가 이제 은퇴한 시점에 그 그만큼의 시대차익 그 어떤 제 자산으로부터의 시대차익을 통해서 그 나머지 그 경제활동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월급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월급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매각키 했을 때 뭐 20억의 시대차익을 얻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연봉 뭐 7천의 기준을 봤을 때 금지 20억이면 한 30년 정도 연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매달 제 통장에서 그 월급을 주는 형태로 그 생각 그 형태가 되는 것이 하나의 이제 경제적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 이제 뭐 레버리지를 이제 끼시고 이제 투자를 하신 거니까 네. 이런 얘기 하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이제 고금리 때 힘든 거 아니냐. 금리의 인상이 일어났잖아요. 최근에. 네네. 그거에 대한 뭐 느낌이나 체감적인 뭐 어려움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어 금리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이자 부담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18년 19년 그 신축했을 당시보다는 금리가 뭐 2, 3% 정도 올랐으니까 분명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임대료와 그리고 또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리스크를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틸만 하다. 네. 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네.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네. 아마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시거나 작가님 책을 보신 분들이 아 나도 저렇게 강남에 꼬만 빌딩 사가지고 짓고 싶다. 이 생각을 하실 건데 네. 그런 분들에게 좀 뭐 한번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그 꼬마 빌딩을 이제 짓는다고 하면 저는 이제 가장 그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본인의 이제 그 투자금 자기 자본을 명확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기준으로 제가 그 내가 살 수 있는 꼬마 빌딩이 결정되고 또 지역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드린 대로 꼬마 빌딩은 내 자기 자본하고 레버리지를 합해서 그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자기 자본에 맞게끔 비율에 맞게끔 레버리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정확히 계산하는 게 첫 번째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그 꼬마 빌딩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꼬마 빌딩도 하나의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로 꼬마 설계, 설계는 건축사 그리고 시공은 종합건설사 그리고 이제 임대는 부동산 그 중계 베테랑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임대 관리는 관리업체 이렇게 베테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테랑들을 잘 섭외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간다는 개념에서 가져가야지 만약에 나 혼자 모든 걸 다 A부터 Z까지 다 꼼꼼하게 체크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그 흔히 말하는 꼬마 빌딩 짓다가 10년 늦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꼬마 빌딩을 신축할 수 있는 원팀을 잘 만드는 것이 꼬마 빌딩을 안전하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 없이 짓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어쨌거나 이걸 짓기 전까지는 이 원팀의 구성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하나하나 맨땅에 헤딩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면서 만났고요. 기본적인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건축사... 시작은 건축사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꼬마 빌딩을 사기 전에 건축사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가설계를 통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걸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를 처음에 이제 그 선정하는 게 이제 스타트인데 제가 했던 방법은 제가 강남구 개포동에 돌아다니면서 조금 잘 지었거나 그런 건물들을 좀 많이 봐뒀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의 건축물 대장을 떼면 그 자세히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느 건축사에서 지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그 건축사의 그 쪽에 전화를 해서 건축사를 컨택해서 만나서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사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건축사님께서 또 추천하는 또 시공사들이 있어요. 또 그런 시공사들을 여러 업체에 만나다 보면 또 괜찮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이렇게 처음에 시장만 잘 갖추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이제 원팀을 구성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가장 좋은 건 이건 거잖아요. 내가 이걸 살까 말고 고민이 돼. 그때 약간 건축사분 해서 여기에 정말 예쁜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확인하고 사는 게 가장 확실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계약을 해놓고 여기에 지을까 이렇게 되신 건가요? 이제 그 건축사분께 먼저 그 상황을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으로 지었을 때 이제 그 사업성이 이제 뭐 2, 3층 이렇게 높게 지을 수는 없었지만 한계층 정도는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건축사분들한테 약간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이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물어보고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비용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2, 30만 원 비용을 들여서 그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이제 그런 사업 그러니까 신축이라는 사업을 이렇게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비용은 되게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제 투입 자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어떻게든 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네, 맞습니다. 그 낡은 주택을 어떻게든 사요. 네, 네. 산 다음에 이 신축 비용만큼의 현금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금액을 계산하면 좋을까요? 가장 그 최소한의 이제 자기 자본은 그러니까 낡은 그 주택을 샀을 때 그 주택 비용 외에 건축비와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들을 이제 본인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최소한의 최소예요? 자기 자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구축 건물로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레버리지 받을 수 있는 최대는 구축 건물의 이제 감정 가격만큼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 가격은 실제 효과를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풀 레버리지를 한다고 해도 그 건축비하고 기타 비용들은 본인의 자금으로 이제 그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보다 근데 이제 그것은 금리가 낮았을 때 이제 가능한 아주 리스크가 있는 투자 방법이고 현재 같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총 사업비 퍼센트에 따졌을 때 뭐 한 50% 정도는 50% 60% 정도는 자기 현금이 있어야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투자 환경이라는 결국은 사이클을 부동산 사이클도 바뀌듯이 투자 환경도 또 금리도 이제 바뀌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가장 마지노선의 투자 방법을 알고 있고 거기서 그 리스크를 좀 해칭하면서 자기 자금을 또 만들어 가면서 투자하는 그 때가 왔을 때 투자하는 그 방법을 좀 익혀 놓는 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실제로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감정가 수준의 물건을 잘 찾으셔가지고 싸게 강남에 그 집을 사신 거잖아요. 이런 물건들 흔치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물건들을 잘 찾아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선 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이제 싸게 사는 방법은 이제 금매를 찾는 것인데요. 금매를 잡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꼬마빌딩에서 이제 금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아파트도 비슷하겠지만 그 저는 그 상속자들이 이제 매도로 내놓은 그 상속자들이 내놓은 물건 꼬마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상속자들이 내놓은 건물을 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상속자들은 아무래도 그 상속세 자체를 상속받은 물건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자본보다는 그렇게 해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속물건으로 내놓은 것은 상속세금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좀 그 빨리 처분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가격을 높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속 그 물건을 잡는 것도 잡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그 물건을 꼬마빌딩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은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신 말씀이실까요? 네. 저는 사실 꼬마빌딩의 꼬마빌딩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 회사 사지면서 5년 동안 강남에서 꼬마빌딩을 계약하고 허물고 짓고 임대 관리하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성장일기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성장일기 구독자님들의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응원 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제가 이제 뭐 건축을 하시는 분 혹은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도를 했지만 작가님의 그 설명이 아마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나가는 거죠? 네. 정말 이해하기 쉬웠고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회사 다니면서 강남 꼬마빌딩 지었다의 저자 조르바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실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